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의 혀창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제품은 로지텍 K580 키보드인데요. 새로 나왔다고 해요. 제가 원래 로지텍 K380 이거죠. K380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셨는지 신제품 키보드를 보내주셨어요. K380은 세 가지 기기를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휴대도 간편하고 키감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가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키보드예요. 저도 3년째 쓰면서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유튜버분들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는 아이템이에요. 제공받은 이 키보드는 제품만 제공받았고 리뷰 내용 같은 거에 대한 제한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들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들을 이 K580과 함께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580의 겉모습과 구성을 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제품의 크기가 상당합니다. 무게는 이렇게 생긴 것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는데 크기가 커요. 처음에 제품 번호를 받았을 때 K380 후속인 줄 알았거든요. K580이니까. 실제로 보니까 누가 봐도 책상 위에서 쓰는 키보드예요. 사이즈가 15인치 노트북 중에 그 넘버키 같이 들어가 있는 노트북 있잖아요. 딱 그 사이즈입니다. 데스크탑에 연결해놓고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거치한 뒤에 데스크탑하고 휴대폰을 오가면서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제품 같아요. 페어링 기계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기계를 페어링 할 수 있고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죠. 이건 누가 봐도 업무 시간에 따뜻하게 되게 좋게 만들어놨는데 카톡은 데스크탑에 깔려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약간 인스타그램 켜놓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딱 하기 되게 좋게 돼 있어요. 다른 키보드들이랑 크기를 비교해보면 딱 이런 느낌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식 키보드보다 더 크죠? 딱 여기 옆에 딱 맞췄을 때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처음에 눈에 띄는 부분이 키캡이 상당히 커요. 애플 키보드가 키캡이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근데 애플 키보드만큼 키캡이 커요. 키캡이 크면 빨리 키에 적응할 수 있고 오타가 별로 많이 안 나는 게 되게 좋은 점이거든요.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안 걸렸어요. 이 하판 쪽이 되게 얇아요. 휴대용 키보드가 아닌데 이렇게 얇게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얇게 돼 있고 각도를 조절할 수는 없는데 타이핑 각도는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밀어서 위쪽으로 밀어서 열면 여기에 배터리랑 동글이 있어요.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되는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이걸 껴가지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무조건 필요한 핸드폰에도 연결을 할 수 있고 블루투스가 없는 데스크탑에도 연결을 할 수 있고 아주 센스 있게 잘 만들어놨죠. 내 회사의 업무 데스크에 딱 필요한 그런 키보드 느낌이에요. 기획한 사람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요. 딱 자기가 이렇게 이걸 원한 거야. 키감은 최대한 좀 느껴 보실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소리를 좀 켜놓고 한번 들어볼게요. K380은 6가지 키보드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키 트래블 그러니까 키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한 중간 정도? 제 느낌상으로는 한 1.8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트북에 들어가는 치클리 스타일 키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 맥북 프로 키보드 같은 경우가 1.8mm 정도의 키 트래블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왔다 갔다 하는 높이가 높을수록 타이핑하는 느낌이 들고 편한 게 있죠. 그리고 키압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구분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K580의 키감은 K380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소리도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거의 똑같다 싶을 정도로 키감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은 키 캡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타가 좀 덜 나고요. 빨리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경사가 조금 더 있어서 타이핑이 좀 더 편한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애플 키보드는 키 높이는 좀 낮은 편이에요. 한 1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클릭감이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키압이라고 하죠. 키압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좀 더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키캡이랑 그 안에 있는 부품 사이에 유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리시나요? 약간 이런 딸깍거리는 소리가 살짝 나요. 이게 적응하면 괜찮은데 다른 거랑 비교해보면 조금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맥북 키보드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맥북 키보드는 키 트래블이 느낌상으로 0.5m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거든요. 애플 키보드는 키 트래블이 그거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한 1.2mm 1mm 정도 키 트래블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서피스 키보드 키감이거든요. 이 서피스 키보드 키감이 정말 특이해요. 이게 키 트래블이 애플 키보드보다 낮은데 더 딸깍딸깍하는 느낌을 주는데 그 구분감은 높은데 키압은 낮아요. 그러니까 힘을 덜 들이면서 타이핑이 가능한데 약간 더욱 딸깍딸깍하는 느낌? 좀 더 재밌어요. 진짜 특이해요. 키보드 사이즈도 그렇고 키감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하드웨어명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 키감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얘는 이렇게 다 키가 하나의 부품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서 그냥 키 구분감이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좋은 점은 방수라는 거. 키 트래블은 여기 있는 키보드들 중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서피스랑 얘랑 들어가는 깊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키압이 좀 있어요. 힘이 좀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얘는 신기하게 딸깍거리는 느낌은 비슷한데 힘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프코 광축 기계식 키보드는 광축이 뭐냐면 키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레이저가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가 눌리면 지나가고 있는 레이저가 끈기잖아요. 그걸로 키가 클릭이 되는 거를 감지하는 그런 약간 하이테크 들리게는 약간 굉장히 하이테크 같은 느낌의 그런 키보드예요. 좋은 점은 방수가 되죠. 이거를 그대로 물속에 집어넣어도 나중에 이렇게 물 털어가지고 말려서 쓰면은 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피시방 사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키 느낌은 다른 기계식 키보드들하고 좀 비슷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클릭감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리니어, 하나는 클릭이에요. 저는 처음에 살 때 클릭으로 사려고 했는데 잘못 주문을 해서 리니어를 샀어요. 근데 리니어를 사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리니어를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약간 걸리는 게 없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클릭 축들을 다 새로 사서 하나하나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이 클릭 느낌이 나죠. 짤깍짤깍하는 느낌이 굉장히 들게 해놨고요. 약간 집에서 혼자 타이핑을 많이 할 때는 이 기계식 키보드가 약간 신나는 느낌을 전해줘요. 게임을 해도 게임이 잘해지는 느낌 들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약간 신나요.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공공장소나 회사에서는 사용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집에서 게임할 때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타도 많이 안 납니다. 뭐 키 트랩을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 키 트랩을 한 3mm? 엄청 올라와요. 체리식 키보드 기준으로 청축이죠. 청축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소리가 큰데 그 소리가 또 매력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 키 느낌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K580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에서 5만 9,9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크기랑 마감 OS 호환성 배터리 수명 등등 아주 준수한 키보드예요. 이거는 가격값을 딱 해요. 딱 그 가격값 정도 돼요. 그리고 로지텍 키보드들을 좀 써보면 약간 평타친 한다. 이런 마우스 같은 것도 이 마우스가 한 2만 5,000원 정도 해요. 블루투스 마우스인데 이것도 작고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 쉽고 연결성 좋고 삑살이 안 나고요. 중간값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로지텍이 그래서 참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K380이 너무 가성비가 좋아요. 얘 반값이거든요. 과연 사람들이 이걸 살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 나라면 그냥 K380 두 개를 살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 있죠. 내가 가지고 다니지 않겠다. 그리고 넘버키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키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블루투스로 무조건 연결해야 되는 휴대폰이나 아니면 작은 태블릿 이런 것들 하고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되는 나의 업무용 데스크탑 이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죠. 그거는 좋은 점인데 일단 가성비는 K380이 훨씬 좋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K380을 데스크탑 용도로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은 거치가 되는데 휴대폰은 가로로도 거치가 편하죠. 이게 태블릿은 거치가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패드 미니까지 거치가 됩니다. 아이패드 미니보다 큰 태블릿은 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가 세로로는 거치되는데 가로로는 조금 힘들다. 네, 안 돼요. 아주 아주 약간 차이로 안 됩니다. 거치가 전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안 돼요. 아이패드 미니까지만 거치되는 걸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끝!